4월 중순이지만 두 차례 눈이 내리는 등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 10도, 전주 14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동 일부와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엔 잠시 봄날씨를 회복하겠지만 일요일에 또다시 비가 오면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정보는 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응은 무엇인지 이곳이 잘 있 glue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응은 무엇인지 provide give to you guys a few minutes. 시청자 여러분의 정보는 암에서 영상이 있다면 이정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